농촌진흥청이 일교차가 큰 봄철 시설 채소의 병해충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. 농진청 시설 채소 현장기술지원단은 시설 재배 딸기에 잿빛 곰팡이병과 꽃 곰팡이병 발생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환기를 통해 재배 시설의 내부 습도를 낮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 또 환기 이후에는 생육 저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 관리에 유의하고 병 증상이 발견됐을 경우 즉시 등록약제를 살포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.